호출하셨습니까? 저는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사이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상담 요청드립니다. 뭡니까? 아버지가 병원에 왔어요. 너만 나로? 아니요. 환자로요. 식겁했어요. 중병인 줄 알고. 외면하기 힘들겠지. 아프다고 하면. 그래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. 제일 상처 많이 주고받고 애착은 강하고.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. 아무튼 친하게 지내라고 안 해. 네가 스스로 갖는 압박감이야. 친하게 지내란 말 안 해요? 안 해. 나도 친하게 안 지냈는데 너한테 친하게 지내라고 못 하지. 이 와중에 위로가 되네요. 샘은 어쩜 이렇게 멋져요? 뭐지? 닭살? 너무 좋아요. 샘이 내 남자라는 게. 음. 난 네 남자야? 네. 내 남자예요. 오랜만이야. 요즘 집에 비글들 안 오나 봐. 우리 집 안 오는 거 보니까? 네. 그럼. 그리 안 오면 안 오는 게. 감사합니다.